계란 껍질도 빠고, 흙도 좀 찼어요. 하나로 되어있는건지 알았더니, 아니네요. 뿌리는 현실이에요. 이렇게, 한물때다 그냥 심어볼게요. 나중에 쓰겠습니다. 이렇게 밑에다가, 여기다 안심고, 좀 부드러지게 여기다가 씹어 볼게요. 화분이 이쁘기도 하고, 하나 준비했어요. 이때 굵은 마사토를 조금 깔아주고요. 깔만도 했고요. 이렇게 섞어요. 여기 흙을 더 많이 섞은, 마사토랑 섞은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양이가 제가 말하니까 내려왔거든요. 이리 와보세요, 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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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양이야. 음. 주소가 없죠. 저는 양이랑 놀기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요. 이렇게 심을거구요. 하나 여기다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심을거에요. 하나만 타고. 아이고 아이고. 양이. 봉조 왔어요. 네. 어때요. 이렇게 심어 볼게요. 이렇게 흙을 많이 있는걸로 하고, 조금 더 섞은거고요. 여기다가 계란껍질도 빻아서 넣었거든요. 이렇게. 양이는. 이렇게. 어때요. 양이. 양이. 양이 siz. 이뻐요. 조금 reviewed. 어이구. 여기 골고루 들어간게 여기 트였어 아주 이뻐요 양이공주 어째 이렇게 이뻐요 양이공주 이뻐요 이거 어때요 이거 이뻐요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저는 이제 배우는 초보자라서요 그냥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이쁘게들 봐주세요 제가 지금 허리도 불편해가지고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빨리 낫지를 않네요 그래도 몸이 아픈 만큼 마음도 아파지니까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이에요 갱년기도 오고 여러가지로 힘이 듭니다 근데 다육이하고 우리 양이하고 기쁨을 줘요 이렇게 이렇게 아주 이뻐요 엄마 옆에서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아주아주 이뻐요 그치 응 양이 양이공주 이뻐요 이쁘지 엄마가 이것도 직접 까줬지 응 아주 이뻐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쁜거 같지 않나요? 이쁘죠? 우리 양희씨 이뻐요? 이뻐요? 이쁘면 뽀뽀해주세요 뽀뽀해주세요 어이구 잘하네 춤맹이에요 이렇게 춤맹 이뻐요? 응? 아주 이쁘지요? 양희씨 여기 이렇게 춤맹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름을 모르겠어요 산목해서 심었던건데 다 뿌리도 났구요 여기 살구미인금 뿌리가 났어요 산목해서 뿌리 내렸어요 한달 안됐는데 잘 내렸어요 그래갖고 분갈이도 했어요 이쁜 화분에다가 여기 샌디고인데요 이거 이꽂이로 키운건데 이쁘죠? 다른것도 많이 지금 크고 있지만 이거는 계란 껍질에다 했더니요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제가 화분에다 색칠하다가 묻었어요 다른 화분에다 심었던건데 예리로 옮겼어요 그리고 웨스트 웬버스인가 이름이 살짝 까먹었네요 요걸 지금 이제 산목해놨는데 잘 내리길길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프리티인거 같아요 뿌리가 잘 내렸어요 이것도 산목해서 뿌리 내린거 같아요 여기는 샌디고 샌디고 이거는 브론즈인거 같아요 아직 작아요 샌디고 이렇게 있어요 아우 감기가 왔나봐요 여러분 우리 양이랑 다육이 이뻐해주세요 양이야 여기 인사해야지 응? 인사좀 해주세요 인사좀 해주세요 여기요 아이고 이뻐라 인사좀 해주세요 아이고 여기 인사해요 응? 여기 인사해주세요 여기 여기 아주 이쁘지요 이뻐요?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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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